전건우 추리소설 노멀맨 제1장 찜질방 박국민씨 박국민씨는 1층 안내데스크로 오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박국민씨는 안내데스크에 앉은 날씬한 여직원이 박국민을 찾았다. 내 앞을 지나가던 젊은 여자 둘이 이름이 국민이래 국민 라고 말하며 자기들끼리 킥킥댔다. 난 긴장한 모습을 들키지 않으려고 스포츠신문에 얼굴을 바싹 가져다 댔다. 신문지 끝이 애처로울 정도로 바들바들 떨렸다. 벌써 세 번째인데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두려움은 어쩔 수 없었다. 휴... 길게 호흡을 한 후 신문으로 눈을 돌렸다. 국가대표 축구팀이 분패했고 탤런트 C군은 나이트클럽에서 난투를 벌였고 레이싱 모델인 케이앙은 새로운 화보집을 냈다. 건강보조제 광고를 건너뛰고 스포츠 토토의 스코어 예상을 넘길 때쯤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박국민인데 뭔 일입니까? 슬그머니 신문을 내리고 안내데스크 쪽을 바라봤다. 키는 160cm쯤 될까? 자꾸 다부진 체격의 남자가 데스크에 한팔을 올린 채 비스듬히 서 있었다. 어떤 분이 박국민 씨를 급히 찾아서요. 어떤 분? 누가요? 네? 그게 방금 전까지 여기 계셨던 것 같은데? 당황한 듯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마 쩍 벌어진 어깨 말고도 상대방에게 위압감을 주는 다른 무언가가 있으리라. 예를 들면 험악한 얼굴이나 흉터 같은. 난 박국민의 뒤통수를 노려보며 그의 얼굴을 그려봤다. 어허! 이 아줌마의 보소! 찾기 누가 찾았다고! 사람을 오라 가라야! 어? 어? 어떤 분이 분명히... 여자는 같은 말만 되풀이하며 애처로울 정도로 빠르게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여자가 찾는 어떤 분인 나는 괜스레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마음과는 달리 재빨리 신문으로 얼굴을 가렸다. 에이씨! 열나게 땀빠고 있엔디! 이게 뭐꼬! 박국민이 안내데스크 위로 침을 찍 뱉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똑바로 해! 화크야! 손을 들어 허공에다 으르고 난 뒤 박국민이 어기적거리며 자리를 떴다. 난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최대한 많은 정보를 머리에 담았다. 작은 키, 벌어진 어깨, 튀어나온 패, 목에 두른 수건. 여기까지는 다른 사람과 구별할 만한 구석이 없다. 결정적인 건 오른쪽 팔뚝의 문신이었다. 찜질복 반팔 아래로 드러난 희미한 회색 문신. 용인가? 아니면 그냥 글자? 안내데스크를 지나 1층 로비로 들어선 박국민이 바닥에 너이부러진 사람들을 헤집고 불가마방으로 들어갈 때까지 나는 계속해서 눈으로 쫓았다. 그러면서 놈의 더러운 몸뚱이를 머릿속에 똑똑히 새겼다. 손님, 안마의자를 이용하시는 게 아니면 내려오셔야 됩니다. 네? 고개를 들어보니 한 남자가 날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래야 다른 손님이 이용하시잖아요. 아, 네. 찜질방 직원의 말에 서둘러 안마의자에서 내려왔다. 언폐물이 되주었던 두 달 전 스포츠 신문은 쓰레기통에 버렸다. 저희 보석 찜질방은 항상 고객 여러분의 건강과 겁에 질려있던 안내데스크 여직원이 정신을 차렸는지 매시 정각마다 되풀이하는 안내 멘트를 을퍼대기 시작했다. 이곳 찜질방에서 잠복한 지 다섯 시간째 드디어 박국민을 찾았다. 이제 죽이는 일만 남았다. 불가마방 입구가 보이는 위치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토요일 오후라 사람이 꽤 풍볘다.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어린애들이 넓은 홀 여기저기를 뛰어다녔다. 하얀 수건을 말아 양머리처럼 쓰고 있는 애들을 보고 있자니 민호 생각이 떠올라 눈물이 핑톨았다. 지난 1년 동안 벼르고 벼른 마음은 충분히 독해졌지만 이상하게도 눈물만은 사라지지 않았다. 아빠는 순 울보야. 만화 영화에서 조금만 감동적인 장면이 나와도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날 보고 아들 녀석은 그렇게 놀려댔었다. 그러면 난 또 녀석의 터벅머리를 마구 헝클어뜨렸다. 감상에 젖지 말자. 목에 두른 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다시 불가마방 입구에 집중했다. 아치형의 나무문 위에 매달린 디지털 온도계가 98이라는 숫자로 바뀌었다. 내가 들어간다면 난 아마 몇 분도 버티지 못하리라. 하지만 박국민은 벌써 30분째 나오지 않았다. 그 사이 누군가가 로비에 놓인 커다란 텔레비전의 채널을 바꿨다. 연예인들이 때로 나와서 말장난을 하던 토크쇼가 사라지는가 싶더니 뉴스가 튀어나왔다. 경찰 조사 결과 동일범의 소행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지난달 3일에 있었던 홍대 피시방 살인사건에 이은 연쇄 살인사건으로 보고 수사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한편 사건 현장인 신당동 일대의 주민들 중 사건 발생 시각인 오후 7시부터 로비에 누워있던 남자 한 명이 싫은 소리를 냈다. 그러자 몇몇 사람들이 동조를 했다. 채널은 다시 토크쇼로 돌아갔다.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불가마방 입구가 열리며 서너 명이 동시에 로비로 나왔다. 버뜩 정신을 차리고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유심히 관찰했다. 모두 얼굴에 수건을 감고 있었지만 그런 건 상관없었다. 내가 찾는 건 혼신. 오직 그것뿐이다. 맨 마지막에 나온 작달막한 남자의 오른쪽 팔에 새겨진 문신이 눈에 들어왔다. 난 자리에서 일어나 놈의 뒤를 쫓았다. 나무 계단을 밟고 2층으로 올라간 박국민은 쭉 늘어선 안마의자를 지나 얼음방으로 들어갔다. 이번에도 난 얼음방이 마주 보이는 위치에 앉아서 놈을 기다렸다. 투명한 유리로 된 얼음방은 바깥에서도 안이 훤히 들여다보였다. 뻣뻣한 동작으로 맨손체조를 하던 박국민은 몇 분 만에 얼음방에서 나왔다. 그러고는 남탕 입구라고 적힌 계단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됐다. 이제 끝낼 순간이 왔다. 밤새 도박을 하고 난 다음 날이면 찜질을 한 뒤 수면실에서 잠을 잔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다. 나는 놈을 따라 남탕으로 들어갔다. 박국민이 찜질복을 훌렁훌렁 벗어던지고 목욕을 하러 들어간 사이 사물함에서 3845쪽짜리 편일남식 조세법전을 꺼냈다. 하드커버에 묵직한 그 책 안에는 내 마음처럼 잘 벼린 사심이가 들어 있었다. 휴대하기 좋게 칼날의 길이를 줄이고 손잡이도 짧게 만든 주문 제작품이다. 난 주위를 살피며 책의 가운데 부분을 열었다. 매끄럽게 파여나간 책장들 속에 들어있는 시퍼런 사심이. 내가 칼을 챙기는 사이 샤워를 끝낸 놈이 수면실로 들어갔다. 어두컴컴한 수면실에는 아직 시간이 일러서인지 누워있는 사람이 몇 없었다. 박국민은 제일 안쪽의 2층 침대로 올라갔다. 난 조용히 따라붙어 놈이 누운 침대의 1층에 가만히 앉았다. 박국민은 눕자마자 코를 골기 시작했다. 1부터 100까지 3번을 센 후 책에서 칼을 꺼냈다. 그리고 소리를 죽이며 계단을 올랐다. 박국민은 아랫도리에 두르고 있던 수건을 머리마트로 치운 채 알몸으로 잠들어 있었다. 코를 골 때마다 놈의 두툼한 배가 부풀어 올랐다. 난 칼을 단단히 쥐고 나머지 손으로 수건을 집어들었다. 말아서 입을 누르고 놈의 목에다 칼을 박아 넣으면 영수아 사랑해! 갑자기 들려온 소리에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뒤편 침대에 누워있던 남자가 허공에다 손을 몇 번 졌다. 다시 조용해졌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다. 긴장으로 발가락이 오그라들었다. 숨을 죽인 채 어두운 수면실 안을 다시 둘러봤다. 규칙적으로 바람을 내뿜는 공기청정기 말고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확인한 후 다시 호흡을 가다듬었다. 잠깐 뭔가 이상하잖아? 이 순간 소름이 돋았다. 놈의 코 고는 소리가 멈췄다. 미처 대비를 하기도 전에 주먹이 날아왔다. 코끝에 짜릿한 통증을 느끼며 수면실 바닥으로 떨어졌다. 박국민이 덩치와는 어울리지 않게 날렵한 동작으로 2층 침대에서 뛰어내렸다. 그리고 그대로 내 배를 밟았다. 저절로 신음이 터져나왔다. 놈을 기다리면서 먹었던 맥반석 달걀이 죄다 올라오는 기분이었다. 발길질이 계속됐다. 뜨거운 통증이 온몸 구석구석을 달궜다. 칼, 칼, 칼은 어디 있지? 야, 니 누구? 누군데 내 목을 딸라고? 놈이 멱살을 거머쥔 채로 억지로 일으켜 세웠다. 자고 있던 사람들이 깨어나면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아득히 멀게만 들렸다. 실어먹을. 꼭 실수를 한단 말이야. 얼마나 죽여야 구질구질하지 않게 단번에 끝낼 수 있을까? 응, 민호야. 어라, 니 자식, 그, 그 아새끼. 박국민이 드디어 날 알아봤다. 놈의 눈이 커졌다. 그래, 나다. 노멀맨. 손에 잡히는 편남식 조세법전으로 놈의 머리를 후려쳤다. 들고 다닐 땐 우라지게 무거워 고생을 시키더니만 결국 도움이 되는구나. 얻어맞은 박국민이 순간 비틀거렸다. 몸을 일으켜 놈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놈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다시 발길질이 날아왔다. 명치를 차인 난 뒤로 넘어졌다. 숨이 끊어질 것 같은 고통에 허리를 숙였다. 바로 그때 침대 밑에 떨어져 있는 칼을 발견했다. 앞으로 고꾸러지며 칼을 가렸다. 아따마. 그때 확 지기 삐쌔야 되는 긴데. 에이, 재수없어. 놈이 내 머리에 침을 뱉더니 양발을 넓게 벌리고 섰다. 난 조금씩 조금씩 손가락을 움직여 칼을 쥐었다. 뭘 보는겨? 그냥 잠이나 쳐 자지? 이때다. 구경하던 사람들을 향해 놈이 한마디를 던질 때 벌떡 일어나며 사타군이 중앙에다 칼을 쑤셔 넣었다. 박국민이 비명을 질렀다. 혈관 중 어딘가가 잘려나갔는지 더운 피가 온 몸으로 뿌려졌다. 난 칼에 힘을 실어 그대로 밀어붙였다. 그리고 놈의 몸을 해집으며 칼날의 방향을 돌려 힘껏 위로 당겨 올렸다. 놈은 흰자위만 남긴 채 까무라쳤다. 난 재빨리 수면실을 빠져나왔다. 수면실 안에서 비명이 이어졌다. 경찰에 신고해! 누군가가 소리쳤다. 피투성이가 된 내 모습을 본 남탕 안의 사람들도 놀라긴 마찬가지였다.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었다. 초조한 마음을 누르며 수건 몇 장으로 몸에 묻은 피를 닦았다. 사물함에서 옷을 꺼내 대충 외투만 걸쳐 입었다. 그리고 곧장 남탕을 나와 계단을 달려 내려갔다. 살인사건이야! 조란자가 범인이야! 시끄러운 소리들이 내 뒤를 따라 붙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겨울 공기가 몸을 감쌌다. 젠장 신발을 잊었다. 난 달리기 시작했다. 뒤쪽에서 사이렌 소리가 긴 꼬리를 남기며 들려왔다. 노멀맨 2장 1년 전 유괴범들은 모두 4명이었다. 남자 셋과 여자 하나. 겨울 햇살이 비쳐드는 폐공사장 안에서 놈들은 내 주위에 빙 불러섰다. 한 명, 양복을 입은 남자만이 한 발짝 정도 뒤에 물러서 있었다. 뭐라고 적은 거야? 노멀맨? 콜 때리는구만. 내 티셔츠 위에 적어놓은 글자를 보고 비웃은 놈은 그래, 노랑머리. 내가 첫 번째로 죽인 한성진이었다. 아따, 뭐 이래 비리비리한 새끼아를 납치했노? 더이라도 제대로 준비했겄나? 심한 사투리를 썼던 남자는 박국민. 침을 한 번 뱉고 발로 쓱 지우기를 되풀이하던 놈. 돈은 맞아요. 1억 5천만 원. 내가 준비해간 돈을 세워보던 여자는 두 번째로 죽인 권지혜. 우리 아들, 민호는 어디 있습니까? 돈을 준비했으니 이제 민호를 풀어주세요. 어쩌면 그때부터 놈들이 순순히 얼굴을 드러냈을 때부터 난 불길한 이해감을 느꼈던 건지도 모른다. 아니, 놈들 중 한 명이 내 몸을 뒤져 위치 추적기를 찾아낼을 때 이미 각오를 했던 건지도 모른다. 아니, 접선 장소로 지정했던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다짜고짜 나를 납치해 승합차에 태울 때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던 건지도 모른다. 아니다. 사실은 민호를 납치했다라는 전화를 받았던 눈 내리던 그날 그날 밤에 이미 비극적인 결말을 예상했던 건지도 이제 됐지 않습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있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민호 제발 좀 풀어주세요. 이 돈도 전세금 빼서 마련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드릴 것도 없어요. 그러니 제발 민호를 아따, 그 새끼 참 억수로 시끄럽네. 박국민이 그렇게 말하며 슬그머니 고개를 돌리는 모습을 난 똑똑히 봤다. 나머지 두 년 놈 한성진과 권지혜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도 눈치챘다. 뭔가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다. 민호야! 아빠 왔어! 어딨냐! 노멀맨이 너 구하러 왔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민호야! 난 티셔츠를 내보이며 민호를 불렀다. 하지만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다. 공사장 지붕에 부딪힌 내 목소리만이 마요리처럼 울릴 뿐이었다. 그때였다. 돌려드리겠습니다. 한 발 물러서 있던 양복 차림의 남자가 불쑥 말했다. 아아, 돌려드려야죠. 약속은 약속이니까. 그 남자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협박 전화를 걸었던 놈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모든 행동을 지시하던 차가운 그 목소리. 너무나도 태연해서 전화를 끊은 후에도 온몸에 돋은 소름을 털어내기 힘들게 만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 놈이 유괴범들의 리더였다. 이 놈이 유괴범들의 리더였다. 죽어서도 잊지 못할 그 이름. 마 형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봐요, 한성진 씨. 빨리 돌려드리세요. 민호군 말입니다. 노랑머리가 구석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곧 까만색 여행용 트렁크를 끌면서 나타났다. 그냥은 데리고 다니기가 힘들어서 말이죠. 마 형석이 그렇게 말하며 트렁크를 내 쪽으로 밀었다. 난 놈들과 트렁크를 번갈아 바라봤다. 한성진이 내 눈을 피했다. 권지혜도 내 눈을 피했다. 박국민도 내 눈을 피했다. 하지만 마 형석은 나를 보며 웃었다. 어서 어서. 입모양으로 그렇게 말하며 트렁크를 여는 신용을 했다. 놈의 왼쪽 관자놀이 부근이 부자연스럽게 떨렸다. 난 지퍼에 손을 가져갔다. 열지 마. 열면 안 돼. 머릿속 어딘가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들렸다. 미, 미, 민호야. 난 트렁크에 대고 아들을 불렀다. 미, 민호야. 민호는 대답이 없었다. 천천히 지퍼를 열었다. 트렁크에 아가리가 벌어지며 끔찍한 소리가 들렸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심장이 뜨거워졌다. 한 번 눈을 감았다 뜬 후 트렁크를 열었다. 처음 본 것은 손이었다. 민호의 앙직맞은 두 손이 이상한 방향으로 뻗어 있었다. 반대네. 미련하게도 한참을 내려다본 뒤에야 그 사실을 깨달았다. 오른손과 왼손이 반대네. 팔꿈치부터 잘려나간 민호의 두 팔이 각각 반대쪽 어깨에 얹혀 있었다. 민호의 오른손 손등에는 유괴되던 날 아침 내가 찍어준 참 잘했어요 도장이 아직 선명했다. 이게 뭔가요? 바보처럼 놈들을 향해 그렇게 물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모든 상황이 이해됐다. 감전이라도 된 것처럼 찌릿한 통증이 온몸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다. 눈앞이 하얘졌다. 난 민호의 잘린 팔을 꺼내들었다. X자로 놓인 두 다리도 꺼내들었다. 허리에서 끊긴 엉덩이도 그리고 목이 떨어져 나간 상체도 꺼내들었다. 그동안 한 번도 숨을 쉬지 않았다. 아니, 가슴이 뭔가로 꽉 막혀 숨을 쉴 수 없었다. 머릿속이 멍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자, 됐죠? 이제 민호를 돌려드렸으니까 됐죠? 아마 그 말이 신호였던 것 같다. 난 울부짖으며 놈들에게 달려들었다. 멍하니 서있던 권지의 뺨을 후려치고 곧장 마형석에게로 몸을 날렸다. 하지만 한성진이 중간에 끼어들어 날 때리기 시작했다. 지랄, 발광을 한다! 한성진과 드잡이를 하던 나를 박국민이 걷어찼다. 난 바닥으로 쓰러졌다. 보소, 끝났거면 빨리 끝납시다. 여우, 보기 그렇네요. 박국민이 마형석을 향해 말했다.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경찰이에요! 경찰! 권지혜가 소리쳤다. 좀 머리를 썼나 봅니다. 위치 추적기가 더 있었군요. 바닥에 쓰러진 채 울부짖는 내게는 그 모든 소리가 그저 멍하게만 들렸다. 꿈이었으면. 민호야,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네가 자주 꾼다는 그 무서운 꿈이었으면. 그럼 끝내볼까요? 뭔가가 머리 위로 날아왔다. 퍽! 내 머리가 터지는 소리가 마치 영화 속에서 들리는 효과음처럼 비현실적으로 들렸다. 뜨거운 피가 이마를 적셨다. 통증 따위는 느껴지지도 않았다. 퍽! 다시 한 번. 빨리 도망가야죠! 돈부터 챙기라! 그리고 내 머리를 후려친 쇠파이프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역시나 꿈결처럼 들려왔다. 자, 이제 저승에 가서 아들을 만나시죠. 최후의 순간 마영석이 내게 귓속 말을 했다. 얼굴이 뱀처럼 꿈틀거렸다. 마영석이 내 가슴에 뭔가를 올려두고 사라졌다. 꺼져가는 의식 속에서 간신히 눈을 뜨고 그 무언가를 바라봤다. 그것은 잘린 민호의 머리였다. 난 정신을 잃었다. 일주일 만에 깨어났다. 병원 침대 위에서였다. 정신나간 아내가 멍하니 내 옆을 지키고 있었다. 두개굴에 큰 부상을 입으셨어요. 이만하신 게 기적입니다. 머리에 난 구멍은 아려오는 마음에 피하면 별것도 아니었다. 민호가 우리 민호가 아빠 아프다면서 내내 울다 갔어. 아내는 자꾸 헛소리를 했다. 똥오줌을 지릴 때도 있었다. 난 병원 침대에 누워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담담했다. 머리에서 오는지 마음에서 오는지 모를 뜨거운 통증이 가끔 온몸을 훑고 지나갔다. 아프지 않았다. 그래서 살아있다는 게 느껴지지 않았다. 또 하나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현재는 딱히 치료 방법이 없어서 뭐라 말씀드리기가 처음 깨어나서 아내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을 땐 그저 잠깐 기억을 잃었다고만 생각했다.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에 맛이 간 걸지도 맛이 간 걸지도 하지만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계속됐다. 진술을 듣기 위해 수시로 드나드는 형사와 문병 온 직장 동료들을 구분하지 못했다. 유괴범들의 살떨리는 목소리와 그 억양까지도 생생한데 유독 그놈들의 얼굴만은 떠오르지 않았다. 아무래도 상모실인증 그러니까 안면인식장애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중증에 상관없었다. 의사가 평생 다른 사람을 구분하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 얼굴까지도 라고 말했어도 난 아무런 가뭄이 없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다. 복수 깨어난 순간부터 내 머릿속에는 오직 그 단어뿐이었다. 선생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뱀이 지나가는 것처럼 얼굴이 꿈틀거리는 건 무슨 병입니까? 여러 가지 병명이 있는데 통증에서 그냥 안면 경련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시죠? 그런 증상도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그런 병은 왜 생기는 건가요? 뭐 일반적으로는 스트레스나 피로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정밀한 검사를 해봐야 자세한 원인을 알 수 있죠. 신경계통의 이상일 수도 있거든요. 아, 그 극도로 흥분했을 때도 그런 증상이 나올 수 있죠. 나는 의사의 말을 머릿속에 새겼다. 얼굴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 떨림만은 생생했다. 마영석의 왼쪽 관자놀이 부근을 기어다니던 뱀의 꿈틀거림은 스트레스나 피로가 아닌 흥분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런 확신이 들었다. 여보 얼굴을 모른다 해도 난 그 놈들을 찾아낼 자신이 있어. 놈들의 역겨운 냄새를 찾아 목소리를 찾아 세상 끝까지라도 뒤질 거야. 그러니 좀 이해해줘. 어느 날 밤 아무도 없는 허공에 대고 뭐라고 중얼거리는 아내를 향해 난 그렇게 말했다. 찾아내면 물어볼게. 아내가 날 바라보더니 희죽 웃었다. 왜 왜 우리 민호였냐고 내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그 놈들의 몸에 똑똑히 새겨주겠어. 민호가 당한 고통을. 그렇게 1년이 지났다. 진통제를 꺼내 입안에 털어넣었다. 옛생각이 날 때마다 수시로 아파오는 머리도 머리지만 박국민에게 당한 상처가 심상치 않았다. 옆구리 근처에서 뜨거운 통증이 올라왔다. 아무래도 갈비뼈가 부러진 모양이다. 약기운이 돌기를 기다리며 난 수첩을 꺼냈다. 박국민 무직 조직폭력배 가양동 거주 찜질방의 자주감 도박 싸움의 능함 수첩에 적힌 박국민의 이름과 특이사항에 빨간줄을 그으며 속으로 혀를 찼다. 실수다. 놈이 조직폭력배 출신일지도 모른다는 사실과 싸움에 능하다는 정보를 입수하고도 너무 만만하게 봤다. 한성진의 입에서 나온 말들을 온전히 믿었어야 했는데. 병원에서 정신을 차렸을 때 피에 젖은 티셔츠를 제외한 나머지 옷가지들이 침대 옆에 암전히 놓여있었다. 미쳐버린 아내 대신 간호사들이 챙겨놓은 것이었다. 그 속에서 전화번호도 없이 이름만 달랑 찍힌 PC방 쿠폰을 발견했다. 마우스 PC방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다. 여기 있는 게 전부 제 물건 인가요? 링거를 갈러온 호리호리한 간호사에게 물었다. 옷은 전부 환자분 거고 나머지는 주머니에서 나온 소지품 이예요. 이것도 쿠폰을 들어보였다. 아 그건 환자분이 병원에 실려오실 때 손에 꼭 쥐고 있던 거예요. 구급차 들어오던 날 제가 담당이었거든요. 그래서 똑똑히 기억해요. 내가 손에 손에 쥐고 있었다. 하지만 내 물건은 아니다. 그렇다면 그때부터였다. 복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건 PC방을 뒤지다 보면 놈들 중 한 명과 만날지도 모른다. 형사들에게는 쿠폰에 대해 입을 닫았다. 그것 말고는 유괴범들의 얼굴이 기억나지 않았으므로 더 이상 말해줄 것도 없었다. 몸을 추스르고 아내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동안 6개월이 훌쩍 지나갔다. 전세금이 없어 집에서도 쫓겨난 나는 고시원 생활을 시작했다. 회사도 그만두었다. 퇴직금은 고스란히 모아두었다. 시골에 와서 요양이라도 하라는 부모님의 만류를 뿌리치고 주위 사람들과의 연락도 끊었다. 모든 것이 다 복수를 위한 사전 준비였다. 그리고 드디어 놈들을 찾기 시작했다. 서울 지역에만 똑같은 이름의 PC방이 152개나 있었다. 집과 가까운 곳부터 뒤지기 시작했다. 발품을 팔며 거리를 누비기를 한 달째. 드디어 홍대에 있는 마우스 PC방에서 똑같은 쿠폰을 발견했다. 며칠 동안 잠복에 들어갔다. 맛도 없는 컵라면을 시켜 먹으며 일주일을 버텼다. PC방 페인이 따로 없었다. 남들은 게임이다 뭐다 정신이 없었지만 난 그마저도 할 수 없었다. 의심을 사지 않으려고 최신 게임의 창을 멍하니 열어놓았을 뿐 온 신경은 PC방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움직임에 맞춰져 있었다. 얼굴을 구분하지 못하는 나로서는 간신히 기억하고 있는 몸의 형태와 목소리에 매달릴 뿐이었다. 일주일 채 되는 날 드디어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랜만입니다. 사장님 어서와 이게 얼마만이야 난 게임 끊었나 했네 잠시 외국에 좀 갔다 왔거든요 라면을 먹다 말고 재빨리 카운터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비쩍 마른 몸에다 노랑 머리를 한 남자가 PC방 사장 과 얘기를 하고 있었다. 직감적으로 놈들 중 한 명이란 사실을 알아챘다. 노랑머리 내 티셔츠를 보고 비웃었던 그 새끼 민호가 든 트렁크를 가져왔던 그 개새끼 놈은 카운터와 가까운 위치에 컴퓨터 앞에 가방을 올려놓더니 다시 밖으로 나갔다. 사장님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난 놈이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따라 나섰다. 다행히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화장실로 들어가려는 놈의 뒤에 바싹 붙어 칼을 들이댔다. 그리고 물었다. 노멀맨이라고 기억해? 노랑머리의 몸이 순간 움찔했다. 찾았다. 찾았다. 놈의 몸뚱이에 칼집을 낼 때의 환희보다도 그때의 기쁨이 더 컸다. 이제 남은 것은 마형석뿐이다. 난 수첩에 적힌 놈의 이름과 특징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마형석 은평구의 땡땡마트에서 일함. 악마 받아 적으면서도 의아했던지 악마라는 단어의 맞자가 살짝 일그러졌다. 정말이에요? 다 마형석 그 자식이 계획했다니까요? 저 전 운전만 운전만 했을 뿐이에요. 정말이에요. 한성진은 고통에 몸부림을 치면서 그렇게 말했었다. 그때쯤에는 칼날이 놈의 허벅지를 훑고 있었다. 번화가의 건물 옥상 아무리 고문을 해도 아무리 비명을 질러도 들킬 염려가 없는 곳. 진짜 나쁜 놈은 마형석이에요. 권지 그년이나 박국민 그 무식한 자식도 마형석 땜에 빠졌을 뿐이라니까요. 도박비제 갚아주겠다면서 다가왔을 때부터 아이고 아 알아봤어야 했는데 마형석 그 새끼는 진짜 악마라니까요. 악마라 책임을 전가해서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어보려는 한성진의 바락이었을까 아니면 마형석이란 놈은 진짜 악마일까 애초에 한성진의 도박장에서 도박장에서 만났다. 비슷한 시기에 도박에 빠진 셋은 안면을 틀 정도로 친해졌다. 그리고 셋 다 5천만 원 가까운 빚을 치게 되었다. 그런 세 사람 앞에 나타난 것이 바로 마형석이었다. 평범한 인상에 직업마저도 평범한 40대의 꼰대가 그들이 마형석에게서 처음 받은 인상이었다. 마형석은 도박장에서도 늘 뒷자리에 앉아 관전만한 특이한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의 입에서 처음 유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셋 모두 농담인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마형석은 이미 치밀한 계획까지 세워놓은 상태였다. 왜 우린 민호였지? 한성진의 목덜미에 칼날을 밀어넣기 전 마지막으로 그걸 물었다. 이미 정신을 잃어가던 놈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냥 이유가 이유가 없대. 마형석이 수첩을 덮었다. 놈을 죽이러 가자. 외투를 여미며 마트 안으로 들어섰다.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입도 가렸다. 지금쯤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졌을 것이다. 이곳 마트로 오기 전 공중전화에서 아내가 입원한 정신병원으로 전화를 걸었다. 아내를 바꿔주는 간호사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다. 여보 잘 있지? 아내는 대답이 없었다. 난 잘 지내. 이제 계획했던 일도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있으면 끝날 거야. 그럼 우리 민호도 좋아할 거야. 민호가 왔어. 가만히 듣고만 있던 아내가 불쑥 그렇게 말했다. 민호가 아빠 아빠 걱정 많이 많이 했어. 아빠 힘들다구. 걱정을 많이 했어. 갑자기 뜨거운 것이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다. 최연수씨 최연수씨죠?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가 수화기를 넘어 들어왔다. 지금 최연수씨는 중대한 범죄를 난 전화를 끊어버렸다. 형사들이 나를 찾기까지는 제법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내가 마형석을 찾기까지도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이었다. 이름은 알고 있지만 찜질방 에서처럼 무작정 찾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놈도 뉴스를 볼 테니 내가 자기를 찾는다는 것쯤은 짐작을 하리라. 섣불리 다가갔다가는 오히려 내가 당한다. 아니 어쩌면 놈은 날 피해 꽁꽁 숨어버렸는지도 모른다. 그러면 곤란한데. 입구에서 백원을 넣고 카트를 꺼냈다. 일단은 쇼핑하는 척 돌아다니는 수밖에 없었다. 놈의 이름을 찾아서 그리고 놈의 목소리를 찾아서 일요일이라 그런지 마트는 몹시 붐볐다. 찰흙덩이를 뭉개 놓은 듯 밋밋하니 구분하기 힘든 얼굴들이 내 주위를 둥둥 떠다녔다. 어지러웠다. 안면 인식장애가 생긴 후로 사람들이 많은 곳은 내게 역겨움을 불러일으켰다. 누가 누군지 알 수 없다는 불안감. 하지만 정말로 슬픈 건 이젠 아내의 얼굴도 그리고 민호의 얼굴도 떠오르지 않는다는 사실 바로 그것이었다. 죄송합니다. 누군가가 카트로 내 엉덩이를 치고는 급히 사과했다. 남자 목소리라는 사실에 화들짝 놀랐다. 재빨리 뒤를 돌아봤다. 상품을 좀 진열하려고요. 마트 직원 복장을 한 남자가 물건을 가득 실은 카트에서 과자 박스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마영석 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젊었다. 한성진은 마영석이 40대 정도라고 했다. 내 기억으로도 분명 그쯤 이었다. 그 정도 나이의 남자가 마트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난 카트를 밀고 가전제품을 파는 맨 꼭대기 6층까지 올라갔다. 다른 층보다는 비교적 한산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밀려 다니고 있었다. 자연스레 텔레비전이며 냉장고를 파는 코너 쪽으로 걸어갔다. 내 기억이 정확하다면 마트 직원 중 나이가 많은 남자들은 주로 전자제품을 팔았다. 고객님 새로 나온 TV 좀 보고 가시죠. 요즘은 양문형 냉장고가 인기입니다. 아이 재고가 없을 정도 라니까요. 사실 에어컨이라면 지금 사야 딱이죠. 가격도 저렴하고 여러 목소리들이 한꺼번에 들려왔다. 높거나 낮거나 굵거나 가늘거나 하지만 어디에도 마영석의 목소리는 없었다. 그때 분주하게 움직이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HD 텔레비전 앞에 말없이 서 있는 직원 한 명을 발견했다. 왠지 모르게 분위기가 낯익었다. 텅 빈 카트바퀴에서 요란한 소리가 났다. 한 발 두 발 남자와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두방망이 질쳤다. 목이 탔다. 카트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옆구리가 다시 아파오기 시작했다. 저 네 고객님 어떤 걸 찾으십니까? 아니다. 아니었다. 체구에 어울리지 않는 하이톤의 경박한 목소리였다. 아 아닙니다. 나는 급히 돌아서서 5층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 올랐다. 손에서 진득한 땀이 배어나왔다. 진정해. 긴장하지 말자. 시간은 많아.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려 주방 자파를 파는 5층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런 단서도 얻지 못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만 더해질 뿐이었다. 난 남은 진통제를 모두 털어넣었다. 그렇게 1층까지 한 바퀴를 다 돌았다. 남은 것은 지하 1층 식품 매장 뿐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카트를 밀며 내려가고 있었다. 자 자 타임 세일 오이가 세계 천원 식품 매장은 다른 곳보다 두 배쯤 시끄러웠다. 똑같은 모양으로 뭉그러진 얼굴들이 저마다 입을 열며 소음을 내뱉었다. 난 천천히 살피기 시작했다. 의심을 사지 않으려고 손에 잡히는 대로 카트에 집어넣었다. 채소가 진열된 곳을 지나 생선 코너로 접어들었다. 호객행위는 더 심해졌다. 오징어가 두 마리 오천원. 고흥에서 오늘 아침 올라온 낙지가 만원에 다섯마리. 갈치가 고등어가. 소름은 갑자기 찾아왔다. 손끝부터 발끝까지. 뭐지? 갑작스런 몸의 반응에 나는 주위를 살폈다. 서로를 밀치며 지나다니는 사람들 물건을 파는 사람들 뛰어다니는 애들 분간할 수 없는 소음 소음 또 소음 하지만 그 소음들 속에 귀에 익은 목소리가 섞여 있었다. 귀 속에 문신처럼 새겨진 그 목소리를 찾아 이리저리 고개를 돌렸다. 그러다가 정육 코너 앞에서 시선이 멈췄다. 한 남자가 손님에게 고기를 건네며 몇 마디를 던지고 있었다. 목소리가 들릴 듯 말 듯 했다. 나도 모르게 남자를 향해 다가갔다. 아 한가운데서 거치적거리면 어떡해요! 뚱뚱한 여자가 날 밀치고 지나갔다. 순간 남자가 고개를 돌렸다. 눈이 마주쳤다. 그가 입모양으로 뭔가를 중얼거렸다. 남자를 따라 한 글자씩 발음해 봤다. 참 잘 했어요? 가슴이 가슴이 벌렁거렸다. 마형석을 찾은 것이다. 4장 악 가 가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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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형석을 발견하고 보니 본능적으로 움츠러들었다. 끔찍했던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나며 머리가 쑤셔왔다. 어금니를 깨물었다. 지구 들어가면 안 된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 민호야 힘을 줘. 이 아빠를 도와줘. 나는 6층 매장에 있는 의자에 앉아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었다. 마형석은 나를 피해 숨지 않았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모습이었다. 놈의 뻔뻔함에 지가 떨리면서도 도무지 꿍꿍이를 할 수 없어 불안했다. 경찰을 부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건 놈도 나도 바라지 않는 일이다. 그렇다면 왜 아는 척을 한 걸까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하고 있을 때 갑자기 안내방송이 울려퍼졌다. 최현수씨 최현수씨 가양동에서 오신 최현수씨는 1층 고객만족 센터로 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양동에서 오신 몇 초간 멍하다가 쓴 웃음이 나왔다. 하 웃기는군 정말로 웃겨 난 카트를 버려둔 채 1층으로 향했다. 놈 마형석은 뉴스를 봤다. 가양동이라면 박국민을 죽인 보석 찜질방이 있던 곳이었다. 그래 해보자 누가 이기는지 도발을 한다면 기꺼이 넘어가주면 된다. 대신에 마지막으로 죽는 놈은 바로 너 마형석이다. 외투안으로 손을 넣어 장돌이를 확인했다. 마트로 오는 길에 철물점에서 산 물건이었다. 놈이 내게 전화를 걸어 협박을 남길 때마다 느꼈던 고통 그대로 놈의 온몸에 이 장돌이를 박아 넣어리라. 에스컬레이터에 늘어선 카드들 때문에 빨리 내려갈 수가 없었다. 마음이 급했다. 아무리 스스로를 타일러도 들고 일어난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자꾸만 눈앞이 흐려졌다. 그게 분노 때문인지 통증 때문인지 아니면 약기운 때문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5층 4층 3층 그리고 2층 잠시 후 드디어 1층으로 내려섰다. 흥분은 최고조에 달했다. 주위를 둘러봤다. 고객만족센터는 계산대를 나와 화장실 쪽으로 가는 길에 있었다. 안녕히 가십시오. 매장을 나가는 내게 귀에 리시벌을 꽂은 남자가 꾸벅 인사를 했다. 고객만족센터 앞에는 같으며 유모차를 끌고 온 여자들이 제법 많이 앉아있었다. 난 여자들을 지나쳐 바로 데스크로 향했다. 고객님 먼저 번호표를 뽑으셔야 나를 찾는다 게 왔습니다. 아까 방송으로 제가 최연수입니다. 난 그렇게 말하면서도 계속해서 주위를 투리번거렸다. 분명 놈은 어딘가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그 생각을 하자 뒷덜미가 서늘해졌다. 아 고객님 친구분이라며 다른 고객님이 이걸 맡겨놓고 가셨습니다. 친구? 마영성 이 개새끼! 여자가 내민 편지 봉투를 받아들었다. 봉투 안에는 휘갈겨 쓴 메모가 한 장 들어있었다. 배고프시죠? 커피 전문점 옆쪽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 식당가로 오세요. 싫어 먹을 나는 메모를 구겨버렸다. 놈은 날 놀리고 있는 것이다. 여기 직원 얼굴도 몰라요? 네? 괜스레 여직원에게 쏘아붙이고 난 뒤 서둘러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커피 전문점 옆에 엘리베이터는 크기가 작아서 그런지 이용하는 사람이 없었다. 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지하 3층에 멈춰있던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올라왔다. 땡 소리가 들리고 텅 빈 엘리베이터가 그 속을 드러냈다. 올라탔다. 그리고 닫힌 버튼을 누르려는 찰나 누군가가 불쑥 안으로 들어왔다. 동시에 문이 스르르 닫혔다. 직원복을 입었구나라고 느끼는 순간 남자가 날 향해 달려들었다. 반사적으로 팔을 들었다. 번쩍 뜨거운 통증에 정신이 아득해졌다. 송곳이 외투를 뚫고 팔에 박혔다. 마영석이 내 목을 짚고 벽으로 밀어붙였다. 엄청난 힘이었다. 지금처럼 그때도 이렇게 귓속말을 나눴는데 말이죠. 그때 확실히 죽여버릴 걸 후회하는 중입니다. 마영석의 입김이 목덜미에 닿았다. 섬뜩할 정도로 차가운 느낌이었다. 놈이 내 팔에서 송곳을 빼냈다. 한 손으로는 내 목을 졸랐다. 숨이 막혔다. 마영석이 다시 송곳을 휘둘렀다. 간신히 몸을 비틀었다. 목을 향하던 송곳이 그대로 어깨에 내리꽂혔다. 등골을 타고 예리한 통증이 퍼져나갔다. 사력을 다해 놈의 팔을 잡아 뜯었다. 하지만 아무 소용도 없었다. 오늘 끝장을 내드리겠습니다. 놈의 팔에 힘이 들어갔다. 내 다리가 꺾였다. 옆구리에 통증이 다시 몸을 흔들었다. 정신이 정신이 아득해졌다. 땡! 마영석이 동작을 멈췄다. 놈의 팔 힘이 풀리는 것과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것은 거의 동시였다. 난 마지막 힘을 짜내 놈을 밀쳐내며 엘리베이터 밖으로 몸을 던졌다. 뭐야? 뭐야? 엘리베이터 밖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날 피했다. 난 서둘러 몸을 일으켰다. 통증 때문에 이가 덜덜 떨렸다. 저 사람 피 흘리는 거 아니야? 에이 상관하지마! 자기네들끼리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힐끗 뒤를 돌아봤다. 엘리베이터 맨 구석으로 자리를 옮긴 마영석이 날 노려보며 웃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놈의 그 표정만은 생생하게 각인됐다. 놈은 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화장실 변기에 앉아 피를 닦으며 그런 생각을 했다. 1년 전 민호의 납치 사건은 경찰의 무능력을 성토하는 기사로 몇 개월 동안 화재에 올랐다. 유괴범들에 의해 도망난 8살짜리 사내아이와 미쳐버린 엄마 그리고 죽다가 살아난 아빠는 기자들에게 최고의 먹잇감이었다. 경찰들의 보호가 있었지만 기사를 막을 수는 없었다. 시대의 범죄 일가족 전원이 불행 범인은 여전히 오리무중 돈을 노린 단순한 유괴는 아닌 듯 가족들의 심각한 후유증 수많은 기사들 중에서는 내가 안면 인식장애에 걸렸다는 내용도 분명히 있었다. 그래서 유괴범들의 인상 차기를 증언하지 못했다는 사실과 함께 마형석도 기사를 봤을 것이다. 안면 인식장애라는 병도 물론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뻔뻔한 얼굴로 나를 지켜보고 있다가 엘리베이터 에서처럼 공격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도 알고 있겠지. 애초부터 너무 불리한 게임이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다. 경찰의 수배령이 내려진 지금 다음 기회를 노리는 건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팔과 어깨의 상처에서는 계속해서 피가 흘러내렸다. 몸이 뜨거웠다. 상처 부위에서 퍼진 열기가 몸 전체를 휘감아 돌았다. 옆구리는 더 심각했다. 갈비뼈 부위가 시퍼런 멍과 함께 빵처럼 크게 부풀어 올랐다. 조금만 움직여도 극심한 통증이 엄습했다. 화장지를 여러 겹 풀어 대충 상처를 싸매고 힘겹게 일어났다. 대책도 계획도 없었지만 그런 걸 마련할 시간이 없다는 초조함만은 가득했다. 진짜 내가 놈에게 쫓기는 꼴이라니. 문을 열었다. 그때 검은 형체가 쓱 눈앞으로 다가왔다. 재빨리 장돌이를 꺼내 휘두르려는 순간 그 형체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살려주세요! 송털이 보송보송한 목소리 학생쯤으로 보이는 자그마한 체구의 남자였다. 눈앞이 하얘졌다. 하마터면 큰 실수를 할 뻔했다. 난 도망치듯 화장실을 빠져나왔다.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생각에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다. 매장 안에서 쇼핑을 하던 사람들이 나와 마주치자 슬금슬금 피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아직도 장돌이를 들고 있었다. 표정은 분명 귀신 같았겠지. 장돌이를 다시 품 안으로 넣었다. 안면 인식 장애가 내 복수를 멈출 수는 없었다. 하지만 복수를 시작했을 때부터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다. 내가 죽인 건 과연 한성진일까? 신당동 술집에서 썩어가던 그 여자는 정말 권지혜일까? 찜질방의 그놈은 진짜 박국민일까? 혹시 다른 사람은 아닐까? 애써 눌러왔던 불안이 보물처럼 터졌다. 그놈들이 맞다. 그놈들이 맞아. 속으로 중얼거려 봐도 불안감과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때 누군가가 날 건드렸다. 으으으으으으윽! 놀라서 비명을 질렀다. 장돌이를 빼들고 곧바로 그 누군가의 멱살을 잡았다. 고객님 왜 이러니 정장을 차려입은 직원 그것도 여자였다. 주의가 시끄러워졌다. 쇼핑을 하던 사람들이 우뚝 멈춰서서 날 쳐다보기 시작했다. 아 미안합니다. 갑자기 좀 놀라서 난 여직원의 멱살을 놓았다. 그녀가 슬금슬금 뒷걸음을 치면서 무전기에 대고 뭐라고 충얼거렸다. 소라는 더 커졌다. 식은땀이 흘렀다. 나를 둘러싼 수십 개의 얼굴들. 그 똑같은 얼굴들 중에 분명 마형석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자 참을 수 없는 공포가 밀려왔다. 장돌이를 쥔 손에 잔뜩 힘이 들어갔다. 이쪽에요. 이쪽. 방금 전 내게 멱살을 잡혔던 여직원이 위로 올라오는 에스컬레이터를 보며 손짓을 했다. 아무래도 경비를 부른 모양이었다. 도망칠 생각으로 주위를 살폈다. 그리고 에스컬레이터를 향해 냅다 뛰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피하기 시작했다. 빌어먹을. 완전 괴물 취급이군. 에스컬레이터는 카트를 올려놓고 한가하게 내려가는 사람들로 만원이었다. 재빨리 방향을 틀었다. 이번에는 엘리베이터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렸다. 녹슨 기계처럼 움직일 때마다 근육들이 비명을 질렀다. 엘리베이터는 두 대 모두 이제 막 내려가고 있었다. 정장을 입은 남자 직원들과 진압봉까지 든 경비들이 육층으로 뛰어올라오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육중한 문을 밀고 엘리베이터 옆에 있는 비상계단으로 뛰었다. 한 번에 두 계단씩 정신없이 달려 내려갔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전해지는 신경을 후벼파는 고통에 머리카락이 쭈뼜었다. 민호야, 민호야! 난 쉴 새 없이 민호를 불렀다. 녀석이 아침에 일어나 푸스스한 얼굴로 내 볼에 입을 맞출 때 나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녀석을 데리고 마트에 가서 아내 몰래 장난감을 사줄 때 또 얼마나 즐거웠던가. 민호야, 왜 이렇게 됐니? 나는 왜 아무리 네 이름을 불러도 너의 그 귀여운 얼굴을 떠올릴 수가 없니? 계단과 계단 사이의 문이 벌컥이 열렸다. 여기야! 직원용 노란 모자를 쓴 남자가 나를 발견하고는 소리쳤다. 그러더니 내게로 돌진했다. 장돌이를 꺼내 허공에 휘둘렀다. 남자가 새된 비명을 지르며 옆으로 비켰었다. 난 열린 문으로 뛰어들었다. 서적과 음반 그리고 스포츠 용품을 받는 사층이었다. 왼편 끝에서 사람들이 달려오고 있었다. 반대쪽으로 뛰었다. 하지만 절뚝거리는 나보다 젊은 직원들이 훨씬 빨랐다. 순식간에 따라잡혔다. 난 앞쪽에 놓인 농구궁이 가득 든 진열 상자를 넘어뜨렸다. 50% 파격세일이라고 적힌 종이가 허공에 날았다. 요란한 소리를 내며 공들이 굴러갔다. 쫓아오던 사람들 중 몇 명이 공에 걸려 넘어졌다. 가지런히 늘어선 자전거를 손에 잡히는 대로 뒤쪽으로 던졌다. 여기저기서 비명이 터졌다. 고객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지금 매장 내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마트에서는 신속한 진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다른 곳으로 대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쾌한 음악에 섞여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어제오늘 안내방송 한번 원없이 듣는구나. 골프용 품점을 돌아 에스컬레이터로 뛰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다. 다리에 점점 힘이 풀렸다. 누가 누군지 분간할 수 없는 혼란 속에서 간신히 버텨오던 신경이 툭하고 끊어져 버릴 것만 같았다. 다가오거나 물러나는 모든 사람이 마영석으로 보여 급기야 장돌이를 휘두르며 뛰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마치 느리게 돌린 비디오 화면처럼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시간이 멈춘 듯 공기가 그 흐름을 멈춘 듯 사방이 고요했다. 눈과 코 그리고 귀와 피부의 모든 감각들이 날선 칼처럼 예리해졌다. 그리고 민호가 서 있었다. 바로 내 눈앞에 실종됐을 때 입었던 그 옷 그대로 하지만 얼굴은 검은 크레파스로 칠한 듯 시커멓게만 보였다. 민호야 나도 모르게 울부짖었다. 민호가 발을 들어 자신의 뒤쪽 어딘가를 가리켰다. 무수히 똑같은 얼굴들 넘어 밑으로 내려가는 반대편 에스컬레이터 앞에 누군가가 웃으며 서 있었다. 눈에 익은 미소 실로 꿰맨 듯 아무런 감정이 담기지 않은 차가운 미소 마영석 시간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뜨거운 소음이 폭발하듯 크게 들렸다. 민호는 사라지고 없었다. 나는 사람들을 헤집고 마영석을 향해 질주했다. 부딪히는 카트들을 그대로 밀치고 엎어버렸다. 바닥에 떨어진 물건들이 깨지고 부서졌다. 순간적인 내 움직임에 놈이 몸을 움찔했다. 그러더니 에스컬레이터로 냅다 도망쳤다. 그렇겠지. 니놈도 이렇게 사람 많은 곳에서 흉기를 꺼낼 수는 없겠지. 인간이 아닌 너도 밥은 먹고 살아야 하니까 하지만 나는 아니야 거기 서 놈이 가로막고선 카트며 어깨를 타넘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다.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아비규 안에 빠진 사람들을 헤치며 비싸적으로 마영석을 쫓았다. 하지만 따라잡기가 어려웠다. 놈이 에스컬레이터 끝에 다다랐다. 난 카트를 피해 난간으로 올라섰다. 몸이 휘청거렸지만 무작정 내달렸다. 그리고 그대로 몸을 날렸다. 놈을 덮치며 함께 쓰러졌다. 엄청난 통증이 엄습했다. 그러나 마영석은 멀쩡했다. 날 밀어져 치더니 구르다시피 해서 에스컬레이터를 내려갔다. 몸을 일으켜 놈을 쫓았다. 3층 매장으로 들어선 놈이 화장실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이제 내 눈엔 마영석만 보였다. 아무래도 좋았다. 경찰에 잡혀서 사형을 당해도 부러진 갈비뼈가 배를 찔러서 그대로 저승으로 가더라도 좋았다. 그 전에 마영석만 저단한다면 그리고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그 질문에 해답만 얻는다면. 복도에 나란히 붙은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 문을 차례대로 열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재빨리 되돌아 나와 맞은 편문을 바라봤다. 관계자 외 출입 금지. 난 망설이지 않고 그곳으로 뛰어들어갔다. 어두웠다. 제법 긴 복도에 비상구 표시등 말고는 죄다 불이 꺼져 있었다. 나는 뒤를 돌아봤다. 문틈으로 얇은 빛이 새어들어왔다. 하지만 다시 정면으로 눈을 돌리면 앞이 보이지 않는 암흑이었다. 흥분이 순식간에 가라앉으며 정신이 돌아왔다. 놈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른다. 조심조심 발을 내딛었다. 발소리보다 심장 뛰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어디 있지? 어디? 예고도 없이 검은 그림자가 튀어나왔다. 왼쪽 옆이었다. 그대로 장돌이를 휘두르렸다가 멈칫했다. 그림자가 두 개였다. 뭐, 뭐야? 얼떨떨해 묻고 말았다. 그리고 재빨리 뒤로 물러섰다. 똑같은 직원복을 입은 두 남자가 비상구 표시 등의 푸르스름한 불빛 아래 서 있었다. 누, 누구야? 누가 마형석이야? 장돌이를 들이대며 소리쳤지만 둘 다 아무 말이 없었다. 등골이 서늘했다. 얼굴을 알아볼 수도, 표정을 읽을 수도 없었다. 두 남자가 슬금슬금 움직였다. 꼼짝마! 긴장으로 입이 말랐다. 마형석의 특징을 기억해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그럴수록 머리는 더 멍해졌다. 두 사람 중 한 명은 분명 놈이다. 키는 오른쪽 남자가 조금 더 컸다. 하지만 덩치는 왼쪽 남자였다. 둘 다 살며시 떨고 있었다. 마형석이라서? 아니면 단지 겁을 집어먹어서? 순간 두 사람 모두 마형석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주위를 살폈다. 그때 왼쪽에 서 있던 남자가 한 발 앞으로 나왔다. 갑작스런 움직임에 심장이 내려앉았다. 반사적으로 남자를 밀쳤다. 움직이지 마, 이 새끼들아! 하지만 왼쪽 남자는 멈추지 않았다. 나를 향해 그대로 덮쳐왔다. 이놈이다. 뒤통수를 훑고 지나가는 뜨거운 기운을 느끼며 장돌이를 휘둘렀다. 바로 그 순간 선명한 사실을 깨달았다. 오른쪽에 서 있는 또 다른 남자. 그 남자의 얼굴이 뱀이 지나가듯 꿈틀거리고 있었다. 안면 경련이라고 합니다만 극도로 흥분했을 때도 그런 증상이 나올 수 있죠. 의사의 말이 귓가에 스쳤다. 순간적으로 팔을 비틀었다. 장돌이는 남자의 머리를 아슬아슬하게 비켜갔다. 그때 남자의 목을 뚫고 칼날이 튀어나왔다. 남자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앞으로 쓰러졌다. 남자를 찌른 마형석이 재빠르게 움직였다. 휙! 날카로운 뭔가가 얼굴을 향해 날아왔다.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이번에도 완벽하게 피하지는 못했다. 왼쪽 귀가 화끈거렸다. 송곳! 빌어먹을 얼음 송곳! 다음 자세를 잡지도 못하고 뒤로 넘어졌다. 유일한 무기였던 장돌이가 내 손을 빠져나갔다. 마형석이 위에 올라탔다. 어두웠지만 놈의 희번덕이는 눈빛만은 생생했다. 그렇게 안 봤는데 참 끈질기십니다. 조금만 가지고 놓으려고 했는데 하마터면 제가 당할 뻔했습니다. 놈의 입에서 흘러나온 침이 내 얼굴로 떨어졌다. 역겨운 냄새가 코를 자극했다. 제가 당신을 죽이고 밥그릇 나가면 전 영웅이 되겠죠. 고객의 안전을 위해 미치강이 살인마와 맞서 싸운 용감한 정육점 직원. 휴게실에서 몰래 잠을 자던 저 멍청이가 있어서 다행이었지 뭡니까. 저놈도 당신이 죽인 게 되겠군요. 점점 어둠에 익숙해지는 눈에 정육점에서 쓰는 굵고 긴 얼음 송곳을 지켜든 마형석의 팔이 보였다. 나머지 팔 하나는 엘리베이터에서처럼 내 목을 누르고 있었다. 이제는 고개를 돌릴 수도 팔을 움직여 놈을 공격할 수도 없었다. 아니, 그럴만한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폭수는 끝났다. 비참하게. 왈칵 눈물이 올라왔다. 왜, 왜지? 왜, 왜 우리의 민호였지? 최후의 힘을 짜내서 그렇게 물었다. 지난 1년간 수도 없이 되풀이해온 질문이었다. 마형석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표정을 읽을 수는 없었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몸짓이었다. 그러니까 왜 당신 아들이었는지를 묻는 겁니까? 하고 많은 부잣집 자식들 다 놔두고 고작 전셋집 사는 당신 아들을 왜 유괴했는지 그걸 묻는 겁니까? 놈이 난감하다는 듯 고개를 위로 쳐들고 한숨을 쉬었다. 하... 뭐 그냥 아무 이유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출근길에 문득 애들을 납치해서 죽여보면 어떨까 하는 궁금증이 일었을 뿐이죠. 전 궁금한 건 바로바로 해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멍청한 새놈을 끌어들였습니다. 아무래도 저 혼자 하기엔 좀 힘드니까요. 그래도 전 돈 한 푼 챙기지 않았어요. 5천만 원씩 새놈에게 공평히 나눠주었죠. 저야 뭐 호기심만 충족하면 되는 거였으니까요. 고기와 달리 살아있는 아이를 토막내는 일은 꽤 재밌더군요. 꽥꽥 소리도 지르고 말이죠. 아참 왜 당신 아들이었냐는 질문이었죠. 뭐 초등학교 앞에서 이런 걸 했습니다. 어떤 애를 먹을까요 알아맞혀봅시다. 딩동댕 하하하하하하 당신 아들이 똥에 걸렸어요. 눈이 뒤집혔다.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온몸을 휘돌았다. 이놈의 입을 찢어놓으리라. 자 그럼 여기까지. 마형석이 팔을 휘둘렀다. 송곳이 날아왔다. 남아있는 힘을 왼팔에 집중했다가 힘껏 뻗었다. 살같이 뚫리는 기분 나쁜 소리와 함께 왼팔 전체에 끔찍한 고통이 찾아왔다. 왼손을 관통한 송곳이 손등 부분으로 비죽이 튀어나왔다. 난 이를 악물고 송곳과 함께 놈의 오른손을 그려주었다. 그리고 내 목을 쥐고 있던 왼손에 이를 박아넣었다. 으악!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놈이 내 위에서 비청거렸다. 상체를 일으키며 놈을 밀었다. 뿌듯이 갈비뼈가 드디어 폐를 뚫었는지 시클한 통증이 등어리를 흘렀다. 마형석이 얼음 송곳을 놓치며 뒤로 나뒹굴었다. 난 왼손에 박힌 송곳을 힘껏 뽑았다. 분수처럼 피같이 솟았다. 몸을 날려 마형석 위로 올라가 마구 내리찍었다. 처절한 비명이 복도에 울려 퍼졌다. 그때 문이 열리며 한 줄기 빛이 새어 들어왔다. 여기 있습니다! 실수다. 빛을 보고 그만 멈칫한 새. 놈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발로 나를 걷어찼다. 그러고는 밖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재빨리 일어났다. 죽어 나자빠진 검은 그림자의 목에서 칼을 빼냈다. 장돌이도 챙겨들었다. 그리고 마형석을 쫓았다. 날 향해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누군가가 휘두른 진아뽕이 등을 간타했다. 다리가 꺾였다. 그래도 달리는 걸 멈추지는 않았다. 또 다른 누군가가 외투에 소맷자락을 잡아챘다. 단추가 떨어져 나가며 외투가 벗겨졌다. 흰색 면 티셔츠가 드러났다. 티셔츠 위에 적힌 글자도 드러났다. 노멀 맨 노멀 맨 어젯밤 편의점에서 산 사인펜으로 직접 써놓은 글자 위로 피가 흘러내렸다. 글자가 핏빛으로 물들었다. 5장 노멀 맨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놈이 비명을 지르며 지하 1층까지 내달렸다 나도 오로지 놈만 바라보며 속력을 늦추지 않았다 마트는 이미 아비 규안이었다 여기저기서 비명이 들렸다 이제 날 막아서는 사람도 없었다 텅 빈 에스컬레이트를 달려 내려갔다 바로 몇 미터 앞 마영석이 달리고 있다 악마 인간이 아닌 놈 다른 사람들을 위해 처단해야 할 악 손만 뻗으면, 손만 뻗으면 죽일 수 있다 난 장돌이를 던졌다 빗나간 장돌이가 생선 코너의 대형 수족관을 깼다 엄청난 양의 물이 바닥으로 쏟아졌다 물에 휩쓸려 생선들도 떨어졌다 놈이 그 중 한 마리를 밟았다 기우뚱하더니 그대로 미끄러졌다 쓰러진 놈을 향해 몸을 던졌다 마영석이 발버둥을 쳤다 첫 번째로 휘두른 칼은 놈의 어깨에 박혔다 놈이 발길질을 해왔다 주먹을 들어 놈의 얼굴을 후려쳤다 짜릿한 쾌감이 온 몸으로 전해졌다 모든 힘을 실어 몇 번 더 주먹을 날렸다 비투성이가 된 마영석이 축 늘어졌다 어깨에 박아 넣었던 칼을 뽑아 머리 위로 치켜들었다 이제 끝이다 저 세상에 가서 우리 민호를 보거든 싹싹 빌어라 곱창바 갑자기 들려온 외침에 고개를 들어 앞을 바라봤다 경찰들이 어느새 날 둘러싸고 서 있었다 그 너머에는 더 많은 구경꾼들이 목을 빼고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사이렌 소리로 사방이 시끄러웠다 텔레비전과 신문에서도 왔는지 카메라를 든 사람들도 보였다 맨 앞에서는 경찰 몇 명이 나에게 총을 겨누고 있었다 그 중에서 사곡을 걸친 형사가 다시 소리쳤다 꼼짝마 나는 마영석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내 밑에 깔린 놈이 웃고 있었다 참 지질이 복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 막 복수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민중의 집학이라는 짭새님들이 등장하셨군요 칼을 쥔 손에 힘을 줬다 경찰들이 뭐라고 하건 상관없었다 최연수씨 그만하시죠 이제 사정은 알고 있습니다 귀에 익은 목소리였다 나는 다시 경찰들을 바라보았다 뒤편에서 점포를 걸친 기작은 형사가 걸어 나왔다 아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파왔다 철이 탄 통증 갑자기 못견디게 아내가 보고 싶었다 그녀의 따뜻한 품에 안겨 마음 놓고 울고 싶었다 여보 내가 잘못한 거 아니지 어쩔 수 없었지 우리 민호 민호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지 꼴사납게 눈물을 보이십니까 자 어서 죽이십시오 어서 눈물 맺힌 눈으로 마형석을 내려다보았다 신기하게도 놈의 얼굴이 똑똑히 보였다 자룩처럼 뭉개진 형상이 아닌 눈과 코와 입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얼굴 뭐야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잖아 괴물의 얼굴이 아닌 옆머리가 히끗히끗한 그냥 인간 빨리 흉기 내려놔 최연수씨 나는 칼을 더 높이 들었다 어서 죽여 죽여봐 여보 민호야 마지막 경고입니다 발포하겠습니다 못하겠지 내가 한 가지 더 말해줄까 왜 악은 악으로 저단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네 아들 놈이 처음이었을 것 같아 나는 놈을 향해 그대로 칼을 내리꽂았다 탕 고개가 뒤로 젖혀졌다 반짝반짝 빛나는 마트 천정이 보였다 편안했다 1년간 제대로 찾아오지 않던 잠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스르르 눈이 감겼다 다치는 눈꺼풀 사이로 민호가 보였다 반달 같은 눈썹 알사탕처럼 동그란 눈동자 작은 코 그리고 언제나 내게 뽀뽀하기를 좋아했던 입술 민호의 얼굴이 똑똑히 보였다 녀석이 웃고 있었다 환하게 환하게 아주 환하게 민호야 아빠 왔다 민호가 힘겹게 웃어 보였다 자식 어른스러워 보이려고 제법 애쓰는군 하지만 얼굴은 새파랗게 질린 상태였다 도대체 거긴 왜 올라왔어 그냥 동네 형들 따라서 으아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안 그래도 벌벌 떠는 애를 왜 울리고 그래요 아 애가 이대로 계속 못 내려오면 1, 2, 9라도 부를까봐요 아내가 내 옆구리를 찌르며 핀잔을 줬다 난 민호가 올라가 있는 담벼락을 바라봤다 한 3미터쯤 되려나 자식 용케도 기어 올라갔구나 내려오질 못해서 문제지만 아빠 나 무서워 무서워하지 말고 빨리 내려와 그럼 길이 없는데 어떻게 내려가 올라갈 땐 어떻게 했고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슬슬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구경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양반들이 재밌다며 한마디씩 거들기 시작했다 민호야 그럼 그냥 뛰어내려 아빠가 받아줄게 싫어 무섭단 말이야 애가 무섭다고 하는데 왜 자꾸 뛰어내리래요 어디서 사다리라도 빌려와요 반장 아주머니 사다리 없어요? 사다리 아내는 금방이라도 사다리를 사러 갈 기세다 이런 민호는 나를 닮아서 고집불통이란 말이야 난 할 수 없이 입고 있던 와이셔츠를 벗었다 뭐 뭐 하는 거예요 갑자기 아내가 놀라서 펄쩍 뛰었다 동네 사람들도 수근거렸다 와이셔츠 안에 입은 흰색 티셔츠를 민호에게 들어 보이며 나는 외쳤다 야 최민호 여기 뭐라고 적혀있는지 읽어봐 너 글씨 잘 읽잖아 노 노멀 맨? 그래 노멀 맨 너 인마 며칠 전에 아빠가 슈퍼맨이나 스파이더맨처럼 영웅이었으면 좋겠다고 했지 해 사실 이 아빠는 노멀 맨이야 악당을 물리치고 착한 사람을 돕는 노멀 맨 평소에 민호가 즐겨하는 파이팅 포즈까지는 취하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막상 하고 나니 얼굴이 화끈거렸다 자 이 노멀 맨이 출동했으니까 어서 뛰어내려 멋지게 받아줄 테니까 아빠 믿지 으 민호가 밝게 웃으며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작은 입을 오므리며 숨을 들이쉬었다 하나 둘 셋 녀석이 저 혼자서 숫자를 세더니 풀쩍 나를 향해 뛰어내렸다 환하게 웃으며 에이 잘 들으셨습니까 사실 이 작품은 안 읽으려고 발버둥을 쳤었어요 남자들이 주로 나오고 길이도 길고 감정도 어렵고 다 읽고 났는데 제가 왜 이렇게 다운이 돼 있냐면요 그 노멀 맨이 마영석 칼로 찌르고 본인은 동시에 총에 맞아 죽어가면서 갑자기 민호 얼굴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민호의 얼굴이 보였다 녀석이 웃고 있었다 환하게 환하게 아주 환하게 이렇게 끝나는 부분에서 들으실 때는 티가 안나 싶지만요 제가 어마어마하게 울었습니다 소리 안나게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고 아이가 요만했을 때를 지나왔고 왜 악은 악으로 처단할 수밖에 없는가 그런 말이 와닿을 때가 살다 보면 참 많잖아요 저 자신이 그런 피해자가 되지 않았었다는 행운의 안주 하면서 그냥 살 수는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한 너무나 처절하고 그렇지만은 예쁜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한테는 어떻게 다가갔는지 궁금하네요 끝까지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